다이어트에 스누! 안녕하세요. 스누퍼입니다. 2015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? 저희 스누퍼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저희 스누퍼가 데뷔를 했던 것이었는데요. 네,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2016년은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2016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뤄내시길 바라겠고요. 네, 항상 건강하시고요. 따뜻한 소식만 가득한 그런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희 스누퍼 2016년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저희 스누퍼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절 올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